오빠 이번에 민기 오빠 등산 갈 때 같이 안 갔어? 어 이번에 같이 안 갔고 이번 주에 만약에 주말에 쉴 때 다녀올 수 있으면 이번에 가볼까 생각 중이거든 산악해 브이로그 찍어볼까? 아 찍을까? 아니지 찍어야지 다시 할게 다시 커피 드시네요? 돌 바위 여기가 등산이야 당장 가기 뭐야 호 앉아 열정 자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등산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쵸? 우리 열정을 많이 써 원래 10시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넘어가지고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호령 코스프레 연기 코스프레 왜 이렇게 연기 코스프레 등반하는 모습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렇게 연기 형이 코디를 오늘 도와줘가지고 거의 열정 핏입니다 오늘 저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등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저희는 오늘 등산할 곳은 아차산저고 나름 좀 낮은 곳입니다 2백십 몇 미터 정도 되는 아차산을 등산할 예정인데 그래서 어디에까지 가야지 우리 네 네 가만히 있겠다 오 지하철 안에서는 조용해야 돼요 막상까지 잘못 잡은거 네 호령이형이 컷댹을 잘 맞춰봤어요 나 안쪽같다 눈을 뜬건지 감은건지는 모르겠다 핏소드를 따고 있습니다 흐흑 하흑 예전 드렸던지 이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기를 구매했습니다. 등산할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. 이걸로 이제 호령이 형을 좀 혼내줘야겠어. 아무것도 모르는 호령씨. 아차산 입구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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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 좀 해주세요! 말을 해주세요! 말을! 오늘 연기 형이 좀 이상해요 아무래도 컨셉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안되겠네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겠죠? 다음에는 민기 형이랑 좀 붙여요 다시 돌아왔네요 기분 좋게 등산을 해야 하잖아요 아차산이 왜 아차산인지 아세요? 아차 하고 산을 만든거에요 아 만든거야? 갑자기 텐션이 좋아진 것 같은데 차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공 차시네 공 차시네 난 좋고 진짜 잘하는데 우리 놀러갔을 때 찬 것 같아 맞아 기억나네 나도 좋고 하고 그니까 다음에 날 좋을 때 공 한번 찾아 진짜 알았어요 뿌야호 rement오 오늘로 안녕하십니까